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성현입니다 어? 오늘 영상 올린 날도 아닌데 왜 올리세요? 사실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이 이제부터 개편 들어갑니다 이제 시즌2로 개편이 되는 건데 디자인이나 자막 스타일 그리고 이제 뭔가 그 로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바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도움을 줄 옛날부터 좀 자세히 알고 있는 도는 유성현님! 유성현이라는 친구가 저를 도와줄 건데 우선 잠깐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말씀드린다고 해서 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현이 친구 유성현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성현이 보면서 되게 컨텐츠 연구도 되게 많이 하고 가위도 되게 조리있게 잘하고 여러가지 이것저것 컨텐츠를 위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친구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결국 시즌2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보여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면서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조금 더 기술적인 모습들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고 재밌고 조금 더 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현이 유튜브 많이 좋아해 주시고 난쟁이성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는 친구니까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저도 열심히 옆에서 서포트하고 응원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쟁이성현 좋아요랑 구독을 꼭 누르시길 바라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시즌2로 개편이 되면서 다양한 컨텐츠와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친구들한테 구독도 누르라고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마술 배우기는 이제 컨텐츠가 바뀔 거예요 마술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불편한 영상이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트릭이 노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펜 돌리기 영상으로 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추후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고요 목요일부터 퀄리티가 높아진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